이 봄에 어디까지 가는가 나는요 나도 잘 모른다네 종점이 어디라고 하던데 가는대로 가보는 거지 세상에 내 끝대로 되는 게 있었던가 어쩌다가 낯선 길인데 바람 불어도 비가 내려도 가는 데까지 가보는 거야 인생 소품 딱 이런 거 아닌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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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봄에 얼마만큼 왔느냐 나는야 너무 돌아왔다네 어디서 왔나 거들 아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나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게 있었던가 어쩌다가 어쩌다가 낯선 길인데 바람 불어도 비가 내려도 가는 데까지 가보는 거야 인생 소품 다 그런 거 아닌가 바람 불어도 비가 내려도 타는 데까지 가보는 거야 인생 소품 딱 그런 거 아닌가 다 그런 거 아닌가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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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